봄투데이 안쪽에 보시면 밀리망지 젤패드가 같이 들어있고요 품질 보증서가 함께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해보시면 하얀색 천으로 쌓여있는데요 색상은 다크시안 색상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탈리아 베지첩을 가죽협회에 인증서가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핸드폰을 끼워넣는 곳은 가죽과 금속으로 제작이 같이 되어있으신데요 너무 당기거나 무리하게 들어 올리지 마시고요 핸드폰을 옆으로 살짝 밀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밀어넣어 주시고요 남은 가죽 부분은 안쪽을 말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가죽이 핸드폰에 맞게끔 제작이 되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카드 수납공간은 총 3군데가 있는데요 카드를 수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옆면에는 지폐 수납공간이 있어서 지폐를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안칸 소재는 스웨이드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겉면 소재는 미나르바복스 베지스퍼블 가죽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엠보무늬가 특징이고요 오일 함류가 많아서 사용할수록 멋스러운 빈티지함의 특징입니다 한정 수량만 제작되는 소재 제작 케이스고요 두께 약 1.8mm 가죽 두께를 그대로 달려서 제품 보호가 탁월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니셜 기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제품 앞면 하단부와 카드 수납꽂이 하단부에 개입이 되시는데요 이쁜 필기체이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絕ießen 이니셜 그것이 뭐 네 customs 들어가세요 나는 그것이 이렇게 시작하면